안녕하세요 여러분 볼채입니다. 6월 잘 보내고 계십니까? 더 새로운 폴란드 문화 탐방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벌써 계절이 여름으로 바뀌고 조금 더 있으면 여름방학도 시작할텐데 두꺼운 옷을 옷장에 숨기고 시원한 반파질한 티셔츠를 거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볼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롭고 시원한 주제를 또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덤오잔 입혀진 집 이라는 주제인데 여러분들은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이번 주제는 조금 미스테리 미스테리 하게 폴란드 문화 탐방 할 건데 여러분들은 일단 볼채가 준비한 영상을 같이 보시고 다시 얘기하시죠. 어? 여보세요? 어! 다 말했어!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빨리 들어! 어허어! 빨리 들어! 어허어! 이 작업은 대중의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작업에 좀 더 잘 빠져나가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의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프화의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의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의 시각의 시각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 시각의 시각이 일을 통해 회의 시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각의 시각을 통해 몇년째, 이 시각의 시각이 생기고, 이런 시각이 생기고, 그의 시각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두가 아니었지 않아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면 당신은 두명가 딱 10년 했지만 또는 첫 번호로는 저희는 과거에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12년 시로 더 bead의 자체가 그들이 자체가 진심한 것에 도전 부포에 다 같은 12년은 그들의 광역이 Luego는 이 자체로 참을 수준하여 이렇게 휴대전히 그리고 하가가 너무 쉬워져서 그리고 또는 먼저 버티가 쇼핑하는 곳에서만을 살펴보려고 했던 그 부분을 배우거나 그래서 랩이도가 지지됐던 시간대가 지지됐던 시간대가 시간대가 저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랩이도가 지지됐던 시간대가 지지됐던 시간대가 지지됐던 시간대가 이가, 이가 확량이 어르신을 생각해 주의하여, 어르신을 생각해 주의하여, 이가 워신로도 조상한 것입니다. 이는가 작업한 것에 있어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가정을 통하여, 이것이 그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이도 성도가 시를 통하여,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냐는 제 프로젝트와 제 프로젝트와 제 프로젝트, 어떻게 하여, 어떻게 하여, 아이를 공으로도가, 어떻게 하여, 어떻게 하여, 그러니까, 객사스로, 문자와의 질전, 어떻게 하여, 그런데 여기가 nes에 있는 것 같애 이 시각 세계가 너무 재미있어서 중간에 팝콘콘에서 먹으면서 봤어요. 아무튼 영상 어떠셨어요? 우선 이 표정집이라는 전시는 Adam Mickiewicz 폴란드 문화원 주체로 6월 초부터 6월 27일까지 런던 디자인 배내에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27일까지 볼 수 있어서 마스크 키고 안전하게 관람하세요. 아무튼 영상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전시는 침몰을 이용하는 인테리어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하는지 보여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계절을 달아 침몰을 이용해서 칩에 인테리어 바꿨는데요. 요즘은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 사람들은 에어컨, 온돌, 두꺼운 장문을 사용하다 보니 자연이나 계절, 외부 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 생활을 하고 있죠. 이 표정집이라는 전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4계절을 12계절로 나누는데요. 여름부터 시작하자면 저여름, 한여름, 늦여름, 그 다음에 이어서 저가을 등등 이렇게 12개로 구분하는데요. 사실은 옛날에는 계절을 12종류로 나눴다고 들었는데요. 참 신기하죠? 아 그리고 이 전시에서 사용한 직물은 폴란드 장인들이 정통 방식으로 만든 것이라고 해요. 리넨부터 양털까지 그 계절에 알맞는 재료를 사용했고, 각 계절에 달아 그에 알맞는 색깔을 정했는데 전시에 참가한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은 실제로 12개월 동안 칩 밖에 달라지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각 계절별로 가장 많이 보이는 색깔을 뽑아서 그 계절에 알맞는 색깔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멀지 않은 과거를 돌이켜보면 폴란드 사람들은 각 계절별로 다양한 직물을 사용했어요. 저도 사실은 고향은 시골이라서 떠오르는 기억이 굉장히 많거든요. 첫 번째 가장 신기한 킬림이라고 하는데 이 전을 사실은 카펫 같이 생겼는데 벽에다가 걸어서 벽을 꾸민 거였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겨울에 킬림권에서 차가운 벽을 따뜻하게 꾸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디자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동산주의 쯤에 폴란드에서 가장 유행했던 Must have 아이템 중에 하나 샀음 그려있는 킬림이 있었어요. 바로 여기. 너무 촌스럽죠? 아무튼 저의 집에도 하나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킬림이 이어서 Makatka이라고 하는 천이 있는데 이 천을 사람들은 뭔가 재밌는 얘기를 클를 담아서 벽에다가 걸어서 이렇게 굽였는데 예를 들자면 여기 보시다시피 고시지 마라 왜냐면 반한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남자가 고시일 때 여자가 반하니까 그러지 말라는 말이죠. 아니면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저의 집에는 도브라 고스포디니 도무 쑤다 치니 그 부엌에 일하는 사람이 좋으면 부엌에서 기적을 만들 수 있다. 신기하죠? 아무튼 뭐 다른 클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Makatka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름에 사용했던 천 장식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블라인드처럼 길쭉하고 햇빛을 가리는 그런 천들도 있었고 아니면 이중 장문에 외부 장문을 제거한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리넨으로 이렇게 천을 달아서 방충망 역할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란드에서 식닭볼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집에 다양한 식닭볼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귀한 손님이 오실 때 아니면 명절 같은 날에 식닭볼을 꺼내서 테이블을 잔식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취약별로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떠오른 게 두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 하나는 르소리 오비츠케이라고 하는데 되게 아름다운 폴란드 정통 컷이나 나무 무늬들은 중간 폴란드에서 나온 거고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로 유명한 폴란드 레이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블라인드뿐만 아니라 옷에다가도 쓰고 그리고 식닭보로도 사용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받침대나 아니면 전체 식닭이나 많은 용도로 사용하고 그리고 그 레이스는 얼마 정도 유명하냐면 여러분 폴란드 교황 누군지는 아시죠? 여왕 바로 이세 뿐만 아니라 영국 여왕 엘리자벳 이세도 폴란드 레이스 인정해서 주문도 하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요즘처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 때 여러분들도 계절별로 집의 인테리어를 조금씩 바꾸면서 기분 전환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폴채도 겨울 카펫 정리하고 시원한 여름 매트를 거내러 가야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다음에 봐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안녕!